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번 전당대회 문제와 관련해서 황우여가 위원장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참 586 청산이다. 2조 심판이다 했는데 여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대대적으로 제시했어야 된다. 그런 구도를 짜는데 소홀하지 않았느냐. 상대방의 정권 심판하니까 맞불 작전을 우리가 했는데 우리는 비전 제시가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그러면서 586 청산 2조 심판원 했던 한동훈 위원장을 좀 비판한 것 같고 이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외연 확장을 한다고 하면서 진보 쪽 인사를 대거 영입한다든지 진보 쪽 정강층을 받아들이던지 했다. 우리 보수인들이 굉장히 당황하거나 분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됐던 전당대회는 한 달 이상 늦춰질 수밖에 없다. 오늘 이게 나와서 언론 인터뷰 를 통해 한 겁니다. 우선 이 당의 선거 노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586 운동권 청산 2조 심판론이 이게 잘못됐나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 보면 운동권 586 운동권 청산론을 내걸었고요. 그다음에 개딸 전체주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른바 구름 인파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출마자들이 자기 지역에 한 번만 와달라고 sos를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그럼 그때는 뭐 했습니까 지금 지금 뭐가 잘못됐다. 심판론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뭐 그거는 사후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런 지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실 이게 선거라는 게 야당은 정권 심판론 큰 거 하나 갖고 나왔지만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무슨 2조 심판론 운동권 심판론 이것만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다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 비중이 좀 더 키워서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했다.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러다가 이제 1당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주 희망적 전망이 나올 때입니까 그때까지는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 제발 자기 지역에 한 번만 더 와달라.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갖고 그게 뭐냐 그게. 저 제일 황당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함은경. 함은경이 지가 뭐 여기 저기 정책 내 잡으러 간다고 해놓고 여기 와갖고 뭐 입당하기 전부터 운동권 심판론 운동권 청산론 세미나 요구로 뭐하고 낡은 운동권 정책 내 잡으러 내 운동권 졸업자인 내가 간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뭐 선거 끝나고 나니까 2위조 심판이 무슨 그 했소리냐 이런 거 보고 참 저는 진짜 진짜 참 이럴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러니까 지금 뭐 황우여 위원장이 이제 지금 선거에 대한 평가인데 그런데 전당대회를 또 늦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늦추는 게 지금 뭐 준비 운운하고 있는데 글쎄 이게 지금 본인이 뭐 비대위원장을 더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늦춘다고 지금 될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늦출 경우에 과연 그러면 후보들의 또 반응은 어떨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 뭐 과연 늦추는 게 능사인가라는 부분들 이게 또 너무 질질 끌어버리면 지금 뭐 사실은 이제 황우여 위원장의 어떤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세 달 동안 한다고요 이 황우여 위원장 체제로 과연 국민들이 뭐 이 국민의힘에 관심을 기울일까요 황우여 보통 이제 이렇게 발음할 때 황우려 황우려 이게 발음하기에 더 편하니까 저희 때도 항상 황우려 황우려 의원 황우려대표 원내대표 그렇게 얘기했는데 맨날 우려만 하고 있으면 어떡 하느냐 뭔가 해결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농담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 그 특징이 뭐냐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이게 이제 황우여라고 하는 정치인을 묘사할 때 사람들이 여의도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빨리 지도체제가 돼야지 뭘 싸움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9일 날 원내대표가 뽑히긴 합니다마는 또 당이라는 게 지금 중심을 서야 되는데 또 이렇게 뭐 있으나 마나 한 비대위원장 체제로 이게 뭐 질질 세 달 동안 간다 이 전당대의 준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라는 저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이게 전당대가 무슨 또 뭐 뭔가 혁신하거나 뭐 개혁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선거관리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비대위원조차도 지금 구성이 잘 못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거를 오래 끄는 게 나을지 또 벌써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동훈 위원장을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는 그 자체가 보면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총선에 대한 뭐 평가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앞으로 뭐 백서나 이런 거 다 이런 방향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도로 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래서 저는요 이 평가 무슨 백서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런 과정이 우리의 문제점을 정말 성찰하고 또 구성원 간의 어떤 그 뭐 이 분열 양상 같은 것도 좀 치유하면서 거듭나는 과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평가 작업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게 망가진 집안에서 주도권을 잡겠다고 주도권 잡겠다고 주도권 싸움하는 그것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현역 의원들이 지금 다들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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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또 여행을 떠난다고 그럽니다 벌써 한 57명 정도가 마지막 이제 또 해외 막판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그럽니다 참 이 상황에서 과연 지금 해외로 돈 쓰면서 국민돈 쓰면서 나가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 할 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또 다들 해외여행 다녀오겠다고 그러네요 참 우리는 하루도 못 쉬는데 저렇게 해외여행까지 가겠다 참 기가 막힙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